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됐다! 데스토리얼 아니 내가 영어를 못 읽어 스파이더 랜덤 랜덤? 파이어볼 이거 끌리지 않나? 랜덤? 랜덤 끌리지 않나? 랜덤? 랜덤? 랜덤 할까? 랜덤! 그래 랜덤! 읽었어 얘들아! 안틀렸어 나 랜덤? 오케이 랜덤 랜덤! 랜덤! 나무검! 돌검! 철검! 금검! 막대기! 다이아검! 거점에서 안뽑죠? 네 안뽑아요 지금도 많아가지고 다이아검! 어디 다이아는 꼭 찾으라는거잖아 내가 간다 다이아 찾으러 간다 다이아 다이아서 돌검이든 어? 아니 저 저 윈드소드든 랜덤이든 다 만들어보자 얘들아 난 착한우리니까 잘하고겠어 얘들아 지금 잘하고 가면 안돼 얘들아 늦게 자잖아 좀 방송 좀 보다가 나 딱 이제 잘 때 되면 방송 해줄테니깐 자 어 배드락이네 벌써 와이가 4네 아이고 에휴 어디 있을까요 님들 다이아가 ㅋㅋ 자 여러분 추천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나 진짜 야생을 할 때마다 느꼈는데 난 다이아하고 그냥 친밀감이 없어요 아 또 구워야되네 아 또 구워야되네 아 아 아 아 아 아 으 으 벽을 안 받아 시간도 없어 으 으 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그걸로 판날바이트하셨어. 애기 게임에서는 이게 꿀인 것 같애요. 자기만 보면 한개니까 시험하셔서 눌러주세요. 금도 좀 갖고 금칼 하나만 만들면 될 정도 아닙니까? 왠지 모르겠는데 막 내가 다이아를 쏙쏙 피해가고 있는 것 같애. 다이아는 저기서 막 여기 내가 있다가 막 소리치는 것 같애. 내가 막 피해가는 것 같애. 다이아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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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sti 다이아야 2개만 나눠주면 단수 2개만 진짜 야생 슬프다 야생 못하는 거 불만아줘 제발, 제발, 제발 나와라, 좀 아니 루인 너희들 정모에요? 왜? 루인 통화받기 계속 휴시되는거 같애 귀찮아서 여기는건데 나도 귀찮아서 여기있는거야 이런띠바 루인 뭐 조합했어? 아니, 다이아 두개만 줘 루인도 설마 그거야? 파괴자? 아니 뭔데 그러면? 다이아 두개만 줘 뭔데? 몰라, 나도 몰라 디스트로이하면 쓰레기야 아니야, 딴거야 다이아 두개만 달라고 다이아 두개가 없다 다이아서 철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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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막대기 다이아 드시면 좋겠다 형, 다이아좀 줘 어딘데? 램쥬 아이 미신 램쥬 치면 돼요 루인 나한테 오프좀 줘봐 램쥬가 안쳐지거든 형, 램쥬좀 쳐봐 귀환조차도 안돼 어? 형, 램쥬에서 다시 백치면 되잖아 오, 이거 좋은 나 다이아 두개만 줘요 왜? 제발 뭐라도 만들어보고 싶은데 나도 다이아 셋이 졸나 부족해 아, 두개만 줘요 형, 광물탐지기지 않습니까? 다이아 다이아 레드스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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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도 다이아 두개만 줘요 ㅋㅋㅋㅋ 시루는? 어? 시루는 너 다이아 그거 다 물어봤어? 광물탐지기 있는 사람? 다이아 광물탐지기 누구누구 있어 형, 형이랑 닉돈 밖에 없는 거 아니야? 아니야 더 있어 더 있어 내 레벨업 줄테니까 형으로 줄어? 어? 맞아, 그거 뭐지? 광물탐지기 살 수 있어 조합법 그걸로 아니, 그냥 주면 안돼 형 이거 해달라고? 이 사람아? 아니, 다이아 두개만 주면 안돼 다이아 두개를? 응 스폰? 어딨냐, 냠주 쳤어 여기있네? 짱! 아 예, 감사합니다! 아! 감사합니다! 안녕히 계세요 오케이 이렇게 기쁜 나라는 없을거야 다이아 세트 다이아 세트 들고 다녀 아아 아, 나 다이아 세트 좀 하고 싶다 나 다이아 세트 있고 싶다 하아 자, 여러분들 랜덤 무기 한번 만들어보죠 여기서 쓰레게 나온다면 진짜 쓰레게 되는거에요 총이 나오겠지 그치 그치 얘들아? 나 믿고있어 믿어야 돼 어떻게 해지해 어떻게 해지해? 어떻게 해지해? 막대기 막대기 철강 나무강 금강 철강 아, 이거 순서가 나무, 돌, 철, 금 돌 돌이라 만들었네 돌 나무 금 철 검 자, 이렇게 다이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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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블루님 오랜만이에요 우리 전 회장님 전전전전전전전 회장님 안녕하세요 슬프네요 내가 이거 만들려고 이지를 했다고 Report 킷테니 더 킷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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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이아 하 살짝 다시 먹는 닭 불가능할걸요 하도 얘들이많이 써가지구 뭐 흐흐흫흐 흐흐흐흐흯 아닙니다 여름은 여름이시니깐 회장님은 아니어도 어 닭이다 나와라 키드 디바 오 추천 한 번씩만 눌러줘요 추천 한 번이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해요 유튜브 보시는 분들 구독하기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제가 노력합니다 노력 안해서 그런거에요 님들 추천 눌러서 내가 노력을 안했잖아 구독하기도 노력했으면 이거 다 끝났는데 5분 남았네요 키타임까지 10시 10분 키타임까지 5분 난 이거 하나로 뻐겨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드긴 한데 하.. 그냥 철로 갑옷을 만들까? 갑바 그게 낫나 레벨은 있어봤자 뭐 2채트 7불로 놓으면 되고 하.. 어떡하죠 갑바 갑바 만들죠 그냥 사..사람은 좋게좋게 살아야 된다 근데 이거 좋지가 않잖아 많이 만들죠 여기다 팍팍팍 하.. 하.. 이걸로.. 이 데미지가 잘 되게 바라야 되는거네 네.. 자 여기서 닭이 나온다면 디바 회장님 제 방송 회장 안 바뀐지도 꽤 오래됐네요 내 인기가 없어가지고 자 15칸이면 총 합쳐 30칸이다는데 피통은 마크 피통은 원래 10칸 30통 15번이 한 문에 훅 따면 거의 한 2방? 예 죽어요 2방? 1방이 죽을 수도 있겠구나 애들이 템을 안 꼈으면 Green 다빠라도 잇자 철도 좋은게 되니까 흠 흠 과연 내가 이길 수 있을 것인지 내 운이 따라줄 것인지 나 겪고 사망에 이르게 될 것인지 참 궁금해지죠? 저 제가 사망이 이를 것 같아요 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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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지...? 어? 아 이거 뭐지? 볼 리가 없지. 애들이 막 원피스 같은 걸 숨길 수 있을 리가 없지. 여러분들 5분은 15분 기탄이 됐습니다. 운을 믿어보죠. 만약에 좀비가 애들이라면 1대 2대. 오 2대. 1대 2대. 절대 한 방에 죽을 일이 없습니다. 소리 극혐. 좀비 소리? 죄송합니다. 2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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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대. 2대. 니끼리 가 씨로 죽였어. 5대. 3대. 4대. 5대. 5대. 6대. 5대. 5대. 닭고기. 돼지고기라도 얻어야 했네. 닭고기라도 만들어먹자. 닭고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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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여보자 계단 15분이라 했어 오우 깜짝이야 통 안농 안농 니 칼 뭐니 그거 이거? 응 경찰검 산 나무 어 띠 봐 이거 그거 아니야? 트리리리리리리리리 이거 아니야? 어 너 칼 뭐야? 너 조각된 걸로만 때려야돼 그냥 다이아 칼 그런 걸로 때리면 안돼 아 진짜? 어 오케이 근데 나 조각된 건 많아 조각된 건 뭐야? 이거 너 내 거 맞아 봐 뭐야 몇 칸 달아? 한 칸 한 칸? 응 조각된 거만 때려야되는 규칙이 없잖아 몇 칸? 한 칸 에? 한 칸 진짜? 너 죽여도 돼? 아니 안 돼? 한 번 봐줘 봐줘 마루 너 나랑 게임할래? 오케이 한 대씩 주고받기 게임 한 대씩 주고받기 싫어 왜? 다iene 그 quem 뭔из' 알거든 뭔데? 폴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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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이클한테 한대씩만 죽어봤자 우리 한 대씩만 죽어봤자니까? 안돼 안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실망이 클다 안 돼 안 돼 다음에 기약하고 나 남은 거미인데 괜찮아 괜찮아 또 능력이 있을 거 아니 오케이 능력 안 쓰고 싫어 원좋게 제가 안 할게 싫어 알았어 잠깐 이리 오너라 미브라우 서고 가라 아야 이안아 음 어딨어 음 어딨어 죽일라고 아니 난 게임하자 뭐 한 대씩 치고 주고받기 게임 너 내 방송 보고 있지 인마 그러니까 어딨어 인마 아니 너도 한번 공유하고 게임을 하든가 아니 나한테 말하면 돼 보고싶어서 본게 아냐 세상에 보고싶어서 게다가 그거 어 그거 보면 뭐 팀전도 아니고 그거 봐서 뭐해 루이님 위치도 몰라요 나 팀전도 아니니까 보면 안되지 아 그런가 이거 뭐야 이거 나 슬퍼할거야 아 아 미안해요 봤어요 실망이 커요 아 실망이 커요 괜찮아요 루이님 거기 커요 아 징징이 좀비다 안녕히 계세요 징징이 아 네 네 네 진짜 내 방송을 보고 있었다니 할 수 없지 누구세요 저랑 게임할래요 원 게임이요 한 대신 주고받기 게임이요 왜요 어디 무기 있어요 무기는 상견났죠 근데 이거 나무 거미 그냥 막 싸우면 막 싸우면 내가 질거 같아서 그냥 아니 그 무기에 잠만 그 나무 거미 설마 조합된거 아님 조합된걸로 밖에 못때리면 빠가야 그니까 그래 이거 뭐 오른쪽 클릭이야 어? 무싯돌이야 나 이거 오른쪽 클릭하면 그거 이미 이동 스피드 빨라지는거 이거 한 대신 주고받기 하자 데미지는 이거 3강 밖에 안들어가 그거 사실 무기 아니야 아시앙 아 말했잖아 오른쪽 클릭하면 스피드 빨라진다고 잠깐만 이거 이렇게 쓸데가 없어 다이아가 다이아가 후 스물하나 잠깐만 잠깐만 닉드 나한테 왜그래 도나 운명인가 보자 도나 도나 나 랜덤 랜덤을 믿어 아 이제 지상 올라간 때가 됐는데 아 다이아 세개만 더 차지면 다이아 풀셋인데 대신 다이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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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 어리아 마이 대신 그 도나 아 iony 이번 아멘 이거 남의 무기 조합한거 빼줘도 되나? 아니? 주결전인가? 자 이번에 처음한 조합전쟁인데 제가 죽고 말았네 한명도 못죽이고 이아님 뒤에는 어? 싸운다 오! 바람의 검 바람의 검의 승리 이건 후루첩첩 흡혈검 암살자 자 지금 살아남은 사람이 라라, 이아니, 닉도니 밖에 없나? 없네요 지금 살아남은 라라, 닉도니, 이아니 밖에 없습니다 디프림 어서요? 안녕하세요? 야생전자 나라, 이한, 릭, 닉다운 자 creativist 조합전쟁 야생을 하면서 특별한 조합법을 사서 그거에 따른 조합을 하면 그에 따른 특별한 무기를 얻는 게임 방식인 것 같은데 제가 추천을 받아서 랜덤이라는 검을 샀는데 개구지네요 아 진짜 극협이다 자 오신 분들 추천 한 번씩만 누르세요 추천과 지배찾기 구독하기 버튼 한 번씩만 구독하기 라고 하는 이유는 이건 지금 유튜브로 나가기 때문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자 한 번 TP하면 애들을 가보죠 먼저 라라부터 길었어요 길었어요 디바 길었어요 내가 위로 올려줄테니깐 알겠지? 네 여기 있으면요 님이 최고의 승자가 되진 않는데요 안 끝나요 다이아 찾고 막 올라가려던 참인데 킬 이름 킬타임 되기 전에 위로 올라오는 건 알겠죠? 상식이예요 상식이예요 나 마크 많이 안해서 님 어디갔어요 응 스폰지점 됐다 템 좀 바꾸고 싶은데 이걸로는 안될거 같은데 말하세요 저희 뒤쪽에 앞쪽에 닉두니 있으니까 닉두니부터 죽여 얼른 가라 라라문 가 저기 뒤에 뒤에 어디야 아 여기 이쪽으로 잡아봐 있잖아 여기 보이잖아 아 안보여 위에 아 있네 싸워라 이겨라 다이아 어디서 많이 났어 야 신기하네 너 종합된 아이템으로 싸는거 맞지? 응 다이아 친구 피가 많이 없을거 같은데 친구 아니 쒸 저거 뭐야 내 다이아 안녕히 계세요 자 1대1 1대1은 2명 다 추대를 하죠 1대1은 2명 다 추대를 하죠 여보세요 네 2명밖에 안 남으셨어요 저 아무것도 안했는데 1대1까지 온거에요? 아무것도 안했으면 1대1까지 간거에요 이현아 이현아 응 난 니 위치가 보여 어 알아 어떻게 알아 나 바지좀 만들자 나 나도 갓밭좀 채우고 싶어 닉돈 오지마바 잠시만 갓바만 입자 갓바만 닉돈 다이아 갓바 있잖아 완성된게 아니잖아요 저는 저분은 다 완성됐지만 나무로만 끄는 힘 뭐야 이거 시무기가 쓰레기가 됐어 아니 시무기가 나무가 됐어 안돼 어 어 어 어 어 나무로만 끄는 힘 어 안돼 이리와 으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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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가 어디가 으아 야 어디가 으아 아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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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안하 미안하 피드백을 주면 물속에서 싸워 제 바람의 검 때문에 물속에서 싸우는게 나을거야 어 나 무 나 능력이 하나만큼 말 안했는데 아 맞추기 진짜 힘들다 으아 으아 가보시 입어서 보이지 야 예측슛 예측슛 가까이지볼까 아 아 안 돼 예측슛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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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언제 끝나 이거 아 다이아봐 공단단단단해 야 니톤이 피 몇 칼날았나요 오 후드네 천 scal 잘 못했어요 닉톤 잘못했어요 닉톤니 다 메꿔 열 hospital 잘 못했어요 그렇게 때렸던데 왜 안죽아요 다 메꿔 resembling 오지마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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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라도 있어서 다행인거같아 근데 만약에 능력 조합 못한 사람은 어떻게 칼로 싸워야되는거 아냐? 아니 주먹으로 싸워야지 뭐 자 오시면 더 추천한번만 눌러주세요 오지마세요 메꾸지마 야 멈춰봐 얘들아 메꾸지마 여기서 너 뭐야 여기서 이렇게 하면 안 끝나니까 야 나 무기 그것밖에 없어? 어 짜개 잡으면 안돼? 나 이길수 있어 걔 싸워 어어어어어 진짜 매우있다이 아앗 뭐야? 뭐야? 제 신발 철신발이라 그래 왜 한대야? 철신발이라 그래 물로 떨어져야되는데 바닥으로 떨어져 아 시끄러워 하지마 된다 어딨지? 이렇게 끝날 뻥이 아쉽다 자 이렇게 돼서 조합전쟁 마지막은 닉도네 승리 와 랑키오빠 저게 뭐야 아 천국으로 가는길 개오피데 저거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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